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윤중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충청권 및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소황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종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부산 18도로 10도에서 18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0도, 부산 22도로 15도에서 24도 분포로 당분간 평년기온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및 제주도는 기압골에 의해 오늘 가끔 비가 내리고 소황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강수회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충청권과 남부지방의 경우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비가 내렸다가 소황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는 5에서 3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는 5mm 내외, 충청권 남부와 충북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이겨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